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이 쌍꺼풀 수술 눈매교정 수술 앞트임 수술 뒤트임 수술 밑트임, 밑트임, 풀트임 이렇게 해서 눈을 이빠이 크게 하는 반면에 콧볼을 가능한 한 얄쌍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두꺼운 입술도 가능한 한 이렇게 줄여가지고 작고 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입술을 두툼하게 해서 왼쪽과 같은 입술이 되지 않고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될까봐 그러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동양인과 흑인은 백인과는 다르게 치조골 돌출이 있어서 입이 나와 보이기 때문에 입술이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면 입이 오리나 원숭이처럼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출입이 아니라고 하여도 일반인의 얼굴과 연예인의 얼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얼굴의 그 입체감인데요 그 입체감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코 옆 꺼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노란 삼각형 부분이 납작한 동양인 얼굴에서 특징적인 코 옆 꺼짐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의 여성의 경우 나름 이쁘게 그리려고 한 것 같은데 입 주위가 영 어중띠지 않습니까 일명 인류 연예인 하강 같지가 않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코 옆 꺼짐 때문에 콧구멍에서 윗입술로 이어지는 그 인중의 경사도가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경사져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시는 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다시 인류 연예인 하강 비율로 완전 예쁘게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류 연예인은 눈이 크고 인류 연예인은 입술이 예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연유인데요 눈을 크게 하는 성형은 비교적 쉬운 반면에 그 입술을 입매를 고급지게 하는 성형은 비교적 어려운 축에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입, 얇은 입술을 입술 필러나 입술 지방식으로 예쁘게 나오는 비율이 바로 인중 길이와 턱 길이 비율인데요 여기 두 사람이 모두 입술이 도톰합니다만 왼쪽 여성의 경우엔 인중 길이가 1이라면 아래 턱 길이는 2로써 예쁜 하관 비율인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는 몇 대 몇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인중이 긴 하관인데요 콧구멍도 보이고 별로 예쁘지 않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즉 인중이 긴 사람이나 치조거리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술 필러 시술을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입술의 가로 길이인데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의 입을 보시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왼쪽이 좀 호탕하고 오른쪽은 좀 수줍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입술 두께야 입술을 가로로 쭉 늘리면 입술이 얇아져 보이니까 왼쪽 분도 분명히 입술이 얇은 편은 아닐텐데요 관상학적으로 입술의 가로 길이는 그 사람의 스케일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넓지 하면 좀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입술 가로 길이가 좀 좁으면 좀 소심하고 수줍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도 보시면 입술의 가로 길이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입관상에서도 구여사자 승장 활이라고 해서 관상학에서는 이목구비의 기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므로 입 가로 길이도 길고 입꼬리도 안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으면서 입술의 두께도 충분히 두툼한 것을 좋게 봅니다만 오른쪽과 같이 입술 가로 길이가 조금 짧다고 하여도 입술의 볼륨이 충분하고 더군다나 이분의 경우에는 코에 육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눈, 코, 입의 삼각존이 아주 조화롭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입의 위치인데요 그러니까 눈이 얼만큼 떨어져 있고 모아져 있고 입이 눈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고 모아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사진에 두 분의 입관상 즉 입술의 가로 길이와 입술 세로 길이가 작은 분들이긴 합니다만 왼편은 눈에서부터 입의 위치가 이 트리니티 삼각존 즉 두 눈과 코 그리고 입의 삼각존이 이렇게 조화로운 데에 반해서 오른쪽의 경우 두 눈에서 입이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듯한 즉 눈과 입 사이가 먼 입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얼굴의 이목구비 위치에서는 설사 오른쪽의 여성의 입술의 기운이 입술만 이렇게 딱 띄워놓고 보면 아주 좋다고 할지라도 얼굴 전체의 상모공이 좋지 못하여 예쁜 연예인 얼굴 비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입술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이러한 비율에 대한 조건을 디테일하게 맞춰서 성형을 한다면 성형한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관상 성형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